말할 수 없다. 개판 5분 전에 가족 영화 특살던 을 센서올바크 대극작으로 이렇게 세 편 모아서 상영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소하게 진행을 맡게 된 강진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캐스트를 열어봤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떨렸어요. 두근두근 했는데 오늘 영화 상영했던 감독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젖꼭지의 김용순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반신불프 가족의 류현순 감독님. 도망사령의 임현희 감독님 오셨습니다. 우리 감독님 차례들 한번 인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혹시 같이 함께 작업했던 배우분이나 스태프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작품 적극지의 연출한 김용순이었고요. 추운 날씨에 같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관객석에 그 남자 배우 남편 형제는요. 김용순입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함께 한 자리가 되게 오랜만인데 저희 팀 꼭지거든요. 오랜만에 해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반신불수가 좀 연출한 김용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혼자 왔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추운데 이렇게 멀리 와주셔가지고 오늘 좀 길게 얘기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강 촬영 만든 임현희라고 하고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작품을 봐서 또 다 처음 보게 된 작품이라서 이게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멋진 공간과 그 다음에 이 간단한 음료 준비해 놨는데요. 혹시 음료라면 맥주겠죠? 맥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서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고 질문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좀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동식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세 편 모두 가족에 대한 소재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갔는데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도 있는 어떤 이야기 저는 이 세 편이 희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이 출연을 했고 왜 이런 등장인물이 나왔으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는지 금려주세요. 어... 이거를 처음 기획한 게 그... 18년도 여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창 이제 팬미니즘 이슈도 있었고 이제 장편영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그때 그때 저희 관심사를 다른 이제 장편영화나 사업영화보다는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때 저희 최대 관심사도 어찌됐건 그 이슈였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게 인체학 책 중에 왜 남자는 젖꼭지가 달렸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달견하고선 그때 이제 그 소재와 이제 제가 관심같은 주제를 이제 좀 엮어보면 재밌는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없겠어요? 이게 그때 상명대 졸업작품이었죠? 어 그 뭐 주변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반응 뭐 그냥 찍는다고 찍는거 찍어라 이렇게 제 손으로 띄워 써가지고 뭔가 그쵸 아 근데 뭐 그런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때부터 그냥 되게 제가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민감한 소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찌되면 귀여운 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주인공인 이제 아내의 그런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에 되게 그러니까 스스로 염려하면서 되게 접근하면서 재밌게 찍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류현수 감독님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 진짜 뭐 두부 감독님도 그렇고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으셨 바닥에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시작이죠 네 근데 저 그래서 항상 뭔가 제가 암기된 것처럼 똑같은 말씀들을 항상 드리곤 했었는데 시간도 조금 지났고 오늘 좀 캐주얼한 자리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솔직한 말을 항상 포장해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저 포장하지 않고 얘기하면 졸업작품을 찍어야 돼서 찍었습니다 네 네 융승씨 졸업작품 찍어주셔서 맞아요? 비슷한 네 그래서 졸업작품을 찍어야 되는데 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자 해가지고 찍게 된 게 가장 심플한 이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에피소드랑 비슷한 일을 실제로 겪었고 그 겪으면서 되게 단편 소재로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었어요 아버지를 제가 실제로 영화관 앞에서 업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피랑 살을 좀 붙여가지고 단편 소재를 하면 딱 졸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연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항상 어떤 소재 어 이거 단편 소재감인데? 네 이건 단편으로 만들 단편감이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하듯이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임현희 감독님 저도 저는 이거를 3학년 학부 작품으로 촬영을 했었었는데 2학년 때 개인적으로 찍었던 단편 영화가 잘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잘 찍어보고 싶어서 실제로 보충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스태프들은 다 떠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집에 엄마랑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보충촬영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어떤 하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뭔가 이제 엄마랑 뭐 어딜 간다던가 뭐 같이 밥도 시켜 먹고 카메라도 만져보고 뭐 이런 좀 소름 같은 것들을 겪고 나서 이제 그 2학년 작품을 포기를 하고 이제 이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던 그 하루의 실화를 좀 기반으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넣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편하게 질문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극중에서 나오는데 보강촬영과 보충촬영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거에 뭐 차이점이라는 게 그런 게 뭐 있을까요? 네 결국 제목은 보강촬영으로 됐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제 보통 영화 학교에서 뭐 보충촬영을 한다 보초를 한다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날 하루의 소동 동안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친구분에게 딸이 뭐 보강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이제 뭔가 엄청 익숙한 영화의 어떤 그런 용어가 엄마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이제 좀 비일상적인 어떤 거였던 거죠 그런 포인트가 좀 재밌어서 언어 유희처럼 보강촬영이 있었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중에 아빠가 이제 보강촬영을 더 강하게 뭐 이런 대사가 좀 있었어서 결과적으로 좀 더 끈끈해지고 강해진 가족관계를 보여주기에는 원래의 어머니의 보충촬영 보다는 보강촬영이 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어 혹시 가족 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물론 뭐 아까 졸업영화이기 때문에 또 더 끌리는 소재로 했어요 도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소재에 원래 좀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떤 것부터 아니면 혹시 뭐 요즘에 좀 관심이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번째 상영을 제가 처음한테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 가족 얘기나 제가 저것 저꼭쥐이라는 작품을 찍을 때 당시에는 조카가 없다가 한 1년 전에 첫 저희 가족의 조카가 생겨가지고 이제 또 간접적으로 육아를 체험을 요즘 하고 있는 감독님 피드에 조카 사진 조카가 올라오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장은누나가 여러 번을 해가지고 조카가 첫 조카가 생겼는데 어? 지금 마음이었으면 저렇게 쉽게 육아에 대해서 영화를 못 찍었을 것 같아요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육아라는게 진짜 너무 힘들구나 심리적 상사자들은 그거를 요즘 몸도 느끼고 있어가지고 절대 코미디적으로 접근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의존합니다 제 옆에 가족 보내서 근데 코미디적으로 원래 이게 코미디로 찍을쇼려고 했던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접근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게 저도 뭐 제가 직접 육아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조카를 보거나 혹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다보면 정말 우리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싶다가도 또 되게 어떤 순간에 되게 웃긴 일이 막 터지기도 하고 이런거 보면 아 인생 참 코미디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시 찍으셔도 코미디를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현실이 팍팍하게 됩니다 네 어 리안주 감독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원래 가족이란 소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제 첫 단편이 우리 아빠 한갑잔치 라는 단편인데 네 그럴 때 어 나 좀 나 좀 재능이 있을지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단편으로 밤사이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때 좀 스스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은 두 개 중에 더 잘하는 걸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단신불수 가족으로 또다시 가족 소재를 하게 된 건데 제가 이번에 멜로우를 찍었거든요 이번 장편용으로 네 네 촬영 끝난 지 2주 됐는데 어 제가 이제 가족 소재 이야기를 찍을 때 어 정말 편하게 찍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음 음 훨씬 더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할 때 어 더 게을렀어도 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어떤 말인지 더 좀 자세히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 캐릭터를 연구하지 않아도 이미 그 캐릭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음 그 가족 몇 면의 캐릭터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음 가족 이야기라는 거는 엄청 나의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확실히 그래서 뭐라고 해야지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서 좀 어 재밌고 도전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확실히 나에게 가족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나의 큰 무기라는 거는 확실히 느꼈던 거 그래서 뭐 또 저에게 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또 진득한 가족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스스로 어느 정도 또 발전된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소재에 관심이 있는 만큼 또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드는 거 같습니다 되게 대사들도 찐이다 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되게 따뜻했고 근데 그 안에서 모녀 간의 그런 대사들이 관계들도 전 진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 하나 네 우리 그것도 봤거든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한 것까지 대가족이신가요? 아 여기서도 네 가족 형제들 많이 나오고 우리 아빠 형제들 많이 나오고 맞아요 중복가족 그런 걸 참 기억을 하거든요 네 궁금해가지고 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질문해 주시니까 되게 풍성하네요 실제로는 이제 반신불수 가족 나온 것처럼 이제 자매고요 네 근데 이제 반신불수 가족은 이제 환갑이니까 모두가 같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약간 대가족의 형편을 띈 것처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를 뭐 사인평균 가족 네 핵가족이라는 이거를 네 아 그래서 제가 게으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네 그 대사들이 정말로 실제로 말씀 쓰는 마인드 네 발췌한 거니까 엄청 게을렀던 거죠 사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사랑할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 다시 찍어도 이건 못 찍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멜로 찍을 때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찍었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스템에서 많이 시달리셔서 더 오히려 게을렀다는 말 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하하하 고생을 많이 하셔서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아무튼 가족 영화를 많이 또 찍으신다면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김연희 감독님 아 어 가족이라는 키워드나 뭐 관계나 요런 게 제일 뭐 특화된 장르나 뭐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로 지금 제가 이때까지 찍었던 영화들이나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것들이 뭐 주로 약간 로코도 많고 이제 상실 전남친 맞아요 러브 퍼즐 저 봤어요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영화도 끈끈한 가족이라기보다는 한 번 붕괴되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어떻게 그 이후에 그거를 좀 무너진 과거를 부담고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뭐 가족이든 연인이든 혹은 가해자 피해자든 어쨌든 좀 어떤 붕괴 직전까지 갔었던 관계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키워드에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아무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세 작품 다 이제 젖꼭지만 예전에 봤었고 나머지 두 작품은 어쩌다 보니 오늘 처음 봤는데 세 작품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이 나오시는데 캐스팅하게 되신 특히 젖꼭지 감독님은 왜 진화 배우님이셨는지 우리 그러면 세 작품에 모두 이 배우들을 캐스팅하게 된 과정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나누네 네 네 그러니깐요 이게 사실은 그때 캐스팅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음 되게 음 그니까 아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 뭐 홍신환 배우님이 너무 항상 활동하고 계시는 상태였어가지고 그 또한 제가 뭔가 어 여러 이것 중에 픽 이거라기보다는 아 이분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그때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이유는 되게 큰 편이지만 어떤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접곡지는 앙강불이잖아요 그래서 대구 밖에 안 나오고 사실 싹 그러고 특히 그 유선 역할 안의 역할이 되게 큰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쭉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 를 되게 필요로 했었고 그때 그랬을 때 이제 연락을 드려서 되게 읍소하듯이 연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메일로 되게 곡지 라는 작품이 있는데 절대 이상한 영화 아니고 오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내로 노출 없다라고 전체 관람가 제안한다고 동영상 콘텐츠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션영배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안타고니스트로 나오지만 빌런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되게 그럼에도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냥 악에서 끝나진 않고 그래도 조금은 애정하는 시선으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어떤 한 단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캐스팅 그 이제 엄마랑 아빠로 낳아주신 이제 선배님들은 제가 우리 아빠 한캅단치에서 이제 고모랑 삼촌 역할로 됐었었어요 양발복 선배님과 박재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잘해주셨던 기억 때문에 바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당시에 양말곡 선배님이 좀 바쁘셨어요 좀 연극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왕성하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같은 속옷으로 너무 많은 주목을 받으셔서 제가 다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무튼 두 분은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흔쾌히 출연을 해주셨고 이제 황수경 배우가 이제 기조 역 주인공인데 이제 이름을 지금 바꿨어요 맞아요 공도은으로 이제 이렇게 회동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학교 연극원 연기과 아 음 그 이제 남 전 남자친구 역으로 하는 준소 역으로 나온 이제 의태 배우가 저랑 친분이 있어서 음 좀 새로운 얼굴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가족처럼 보이려면은 내가 자주 본 얼굴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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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가 이제 이제 공도은 배우라고 해야겠죠 공도은 배우님이랑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저랑 수업을 같이 들었다고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유심히 지켜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스크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서 어 이제 머리를 조금만 탈색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미용실에 가서 탈색을 하고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우리 학교 연기과와 함께 하게 되었고 손예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추천받았습니다 음 네 이제 스태프들을 추천받았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같이 하게 되었고 되게 평범하네요 케이스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정준희 선배님이랑 안민영 선배님이랑 융우선화 선배님 다 이제 뭐 동립영화계에서는 너무 핫하신 바쁘시고 핫하신 분들이셨어가지고 이제 다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부터 꼭 함께 하고 싶은 선배님들로 이렇게 제 1순위였거든요 세 분 다 네 그래서 될까 시나리오 그냥 보내드리고 다 이제 흔쾌히 출연을 이제 해주시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운좋해 정말 운좋해 세 분을 이렇게 첫 번째 미팅 미팅날 뵙는데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구요 사실 보강차장이 약간 나이 너무 많고 딱 에너지가 확 이렇게 좀 폭발했으면 좋겠다 이 수다 말으로 좀 그런 미신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충분히 살려주셔가지고 네 운좋해 배우님들 덕을 많이 받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순영이라는 영화 찍을 때 그때 현장에 장준희 선배님이 저의 오빠로 나오셨었거든요 오프닝에 그때 그 촬영 끝나고 보강 촬영으로 들어가신다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안혜영으로 안혜영으로 그 다음에 임금선아님이 딸로 나온다고 해서 혼자 되게 당황해 하셨는데 네 뭐 약간 연상연화 커플처럼 연출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떤 작품인가 궁금했는데 벌써 그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네 거의 뭐 한 5년 전 벌써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 반신불수가 공도훈 배우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뵙는데 정말 반했거든요 다른 배우분들은 워낙 유명하시고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 우와 저분 누굴까 되게 궁금하고 또 그 영화에서 연기도 너무 좋아서 어 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꾸시면서 또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영씨는 저희가 한강회계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우리가 많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편집자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연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다시 한번 언젠가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부부로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돌고 돌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구나 싶으면서 되게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찍을 때도 되게 재밌었고요 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뭐든 좋습니다 네 젖꼭지라는 영화에서는 또 꽂혔던 부분이 라즈베리 라즈베리 아 라즈베리 그건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 어찌됐건 아 그 초보보에는 사실 없었는데 네 보내었 아니 초고에는 그때 감독님이 하시기로은 다른 과외로 아 원래는 되게 많은 후보가 좀 있었어요 비슷한 유형의 베디 뷰들 야 제가 어쨌든 코미디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쭉 읽다가 어 여기서는 한번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은 그걸로 해서 그 스태프들한테 투표에 붙였던 기억이 나갈까 하는데 뭐가 제일 재밌을까 뭐 블루베리도 있었고 네 뭐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그나마 제일 그래도 사랑스러운 블루베리도 사랑스럽죠. 근데 라즈베리도 사랑스러웠다. 사랑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적극적인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안 계시나요? 제가 또 할까요? 반신무스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가족 사이에 껴 있던 영화 매니아 같은 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이거 만드신 분이 되게 진짜 극장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그런 극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만한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재결제 같은 것도 그랬고 굿즈를 받아서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그 내 자리가 원래 붙어있다가 재결제 사이에 누가 가져갔는데 그게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캐릭터가 되게 처음에 되게 진상인 것 같고 보였다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해서 기억이 남는데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정말 정말 눈길이 갔던 배우셨습니다. 그분의 또 비밀이 있잖아요. 맞아요. 존재가 원래 있으신 분입니다. 그 제가 캐스팅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분 얘기를 까먹었다니 큰 실수를 했네요. 큰 실수를 했네요. 제가 그 어마늘 감독님이라고 그 단편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단 저 약간 선배고요. 영상은 정확하게 선배고 그 주로 멜로 장르의 단편을 지금 찍고 지금 또 멜로 장편을 쓰고 계시는데 어마늘 선배님이 저한테는 선배님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 선배님이 아카데미 정규 과정에 또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정규 과정 들어가셔서 졸업단 편을 찍는데 제가 이제 조감독으로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저도 그냥 너놓고 납치된 건 아니고 납치를 대면서 저 사람은 나도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다. 근데 엄청 의미있게 써먹어야지. 그래야지 나한테 이득이니까. 감독들은 항상 이기적인 생각에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100%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데이터 매니저랑 배우를 같이 시켜야겠다. 크레딧에서 보니까 데이터 매니저랑 그 이름이... 왜냐면은 데이터 매니저로 그 생활비를 버시기 때문에 프로... 엑시트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 어마일 감독님이 약간 출연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아... 배우로 이제 제가 시나리오에 써놓으면은 더 열심히 내 영화에 몰입해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그 캐릭터는 제가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분을 생각하고 썼습니다. 아예... 그 연기를 그래도 또 꽤 다른 작품에서도 하셨던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쵸. 연기에 대한 마음이 크시구나. 개인적으로는 연출보다 연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당신의 모습 그대로 이 영화에 이제 출연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 의상 뭐 준비 하나 없이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롱패딩으로 와서 이제 연기를 해준건데 제가 이제 어디서 이거 약간 오타프 혐오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마늘 감독님이 연기해주시는 그 오타프가 제 마음속에서 귀여운 캐릭터였어가지고 네.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전 정말 그 캐릭터를 사랑해서 쓴건데 남일공엔 너무 진상으로 보이려나 하는 좀 우려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분이 실제로 굿즈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DVD도 많이 모으시고 DVD를 모아서 실제로 그리고 해외 감독이 내안하면은 그 사인받으러 꼭 가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항상 자기만의 어떤 소장판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이제 훔쳐와서 안경난 캐릭터에 녹이게 된거죠. 그리고 딱히 디렉팅을 한건 없고 오히려 이제 엄마네 감독님이랑 같이 맞붙는 손이형 배우님한테 웃으면 안된다는 디렉팅만 했던 진짜 그것도 왠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시간 없지. 이제 돌았으니까 막 연기 한거죠. 아 이러면은 우리 원하영 중 막 괜히 막 우섭게 막 그래서 뭐 듣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연출로 하셨네요. 네. 약간 기감 잡는 연출로 하셨네요. 그래서 막 엄마가 그 돈 다시 다 주고 일과정으로 하니까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 엄마의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엄마 보는거야. 그래서 너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창현님도 질문해 주시면 엉한형이에요. 혹시 질문하실 분도 계시다면 네. 한형님도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그 보강 촬영에서 그 영화 속 그 인물이 윤금선아 님이 인모랑 예리가 영화 촬영 낡은 아파트 구하러 다니는 그 과정이 그 실제 감독님께서 그 공간을 구하러 가는 과정 뭔가 다 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 공간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에피소드나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어.. 어려움이 많은 정도 근데요. 실제 재개발.. 네. 근데 이제 사실 영화 속에 이제 딱 재개발 아파트도 이제 아파트들의 그냥 일부인 거고 사실 되게 많은 집들이 나오잖아요. 첫 커트부터 마지막 컷까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그.. 이게 찍다보니까 콘티 짜고 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강박이 다시 올라와서 모든 컷에 다 아파트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영화다 보니까 뭐 로케이션 매니저가 없고 다 발도 뛰면서 이제 차가 섰어야 됐는데 정말 서울 한 폭판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면서 네. 예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는 실패. 저 아파트는 실패.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운 좋게 어떤 아파트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 집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예리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덕션이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에 아파트가 걸리길 바라는 희망은 그래도 절반 이상 느껴졌어요? 네. 이제 많은 스태프를 이제 보보로 네. 왜냐면 어쨌든 영화에서 아파트가 되게 중요한 게 이 가족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공간이잖아요. 영화 속 장면을 위해 찍으러 가는 거는 약간 껍데기 얘기인 거고 이 가족들이 어디서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아파트라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파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네. 항상 촬영하다 보면 기자재 반납 시간은 늘 빨리 다가오잖아요. 네. 그 빨리 다가오는 그 시간이 아 이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다 됐구나 네. 라고 이렇게 비유가 돼서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번쩍번쩍 손을 들어주세요. 네. 혹시 세 분은 영화 오랜만에 보셨나요? 혹시 종종 꺼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너무 애정해서 이 작품에서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좀 애정하는 장면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그게 과거랑 또 오늘 봤을 때 또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김영수 남편도 김영수 남편도 되게 오랜만에 봤고요. 음 사실 그니까 장면보다는 장면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봐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던 거는 음악 마지막에 음악 마지막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오는 엔딩 음악이 조정치 조정치 님께서 직접 작곡해 주신 거예요. 이 작품을 위해서 또 그 과정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또 읍소하듯이 그때 당시 시나리오를 보내드렸고 답장이 없으시자 제가 가편을 해가지고 또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근데 또 제가 막 아무나한테 보냈던 게 아니라 두 분한테 보냈던 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어찌되고 엔딩 음악이 필요했고 좀 기타음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조정치 님과 장면준 님한테 보냈다가 장면준 님께서는 보셨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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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만 조정치 님께 그 두 분의 공통점이 그때 당시 육아라고 계셨는데 또 나름의 전략적으로 그런 기억이 나고 다행히 너무 좋은 음악을 써주셔서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도 아 참 영화 음악 되게 좋았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음악이 되게 큰 몫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잘 마무리짓게 해주는 뭐 좋은 음악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어 어 1년? 1년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좀 주때가 없어진 건지 남들이 좋아하는 장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마치 믿을 수 있는 씬 같은 아 빨리 그 씬이 나와서 관객들이 웃어줘야 되는데 마치 약간 마치 우리가 축구를 볼 때 믿는 플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아 손흥민이 빨리 뛰어줘서 골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도 그 씬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씬이 에스컬레이터 씬이라 그 다섯 분이서 오셨죠.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름 제가 믿고 맡기는 대상으로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래도 저한테도 되게 좋아하는 씬과 장면이 되었고 그리고 기주랑 준수가 이제 화장실 앞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 나누는 씬 그거는 편집으로 잘 버무려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만들고 나서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컷 구성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편집해야겠다 근데 이제 뭔가 대사가 많이 날라갔고 서로의 시선으로만 이루어진 기류는 편집으로 많이 정리가 되고 씬이 약간 몽타주스럽게 연출된 거여가지고 오롯이 편집이라는 것으로 많이 살려낸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6년 전에 5년 전 6년 전에 찍었던 영화라서 상영도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작품을 찍고 나면 저는 정말 이게 객관화가 돼서 남의의 작품 보듯이 이렇게 좀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동안은 3년 전 4년 전 영화제 돌고 했을 때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이제 학생 영화였다 보니까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것만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완전 객관화가 돼서 어떤 장면보다도 이게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걸 조금 뛰어넘는 진심이 느껴지나? 그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 과거의 진심이 너무 진심이었구나 그런게 좀 놀랐어요. 아 되게 열정있게 찍었다. 독하게 찍었다. 이게 느껴져서 저는 오늘 상영 보면서 오.. 열심히 했다. 그런게 좀 오늘 느껴져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작품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까지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 작품 찍고 얼마 안 되고 상영본을 봤을 그니까 그 완성작을 봤을 때 참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도 젖꼭지에서 했던 제가 연기했던 역할이 연기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저게 최선이었던 어떤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자책하고 이럴 때 이제 주변 동료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저 때 저 순간에 너도 너이기 때문에 그걸 네 스스로 안아줘야 되고 봐줘야 된다라는 말이 좀 힘이 됐고 저도 한 제 작품을 모니터하게 된 게 그렇게 막 아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내가 그때 지금 봤을 때 미숙해 보이는 부분도 결국 그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자리에서 또 새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뭐 질문 없으실까요? 어 역시 영웅이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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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중에서는 단편 영화인데 좀 등장인물도 많아요. 상영관 뒤에 상영관 네. 그쵸. 그리고 메가바라 상수가 주요한 공간 나오는데 장소를 섭외하는 그런 과정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뒤에 인원들을 채우는 거 있어서 어떻게 돈으로 그게 된 거 해결이 되는지 맞아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게 지금의 문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보조 출연 해주시는 그 배우분들 이 되게 잘 캐스팅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더라고요. 인원이 아 네. 그 일단 뭐 로케이션도 그렇고 이제 배우도 그렇고 헌팅의 과정을 항상 겪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쵸. 보강 촬영이 그 이야기이고 제가 이제 2주 전에 보충촬영을 하고 와서 사실은 처음에 딱 뜰 때 약간 제 PTSD를 건드리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예리가 부모님한테 막 소리 지를 때 그때 이제 저 제 PTSD 느낌을 받았어요. 어 뭐지? 뭐 운명의 장난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공간은 뭐지? 뭐지? 다른 과거로 네. 다 어? 세상에 나 매중시험 좋아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교로 왔는데 아무튼 반신불수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뭐 두 분 다 그만하실 거예요. 그 배우 캐스팅보다 힘든 게 장소석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영화관을 캐스팅 심지어 근데 영화관이 너무 중화되니까 오랜 시간을 빌려주는 곳이 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가박스 성수점일 때 심지어 저기는 제가 영업시간 중에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저희가 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안장이 극장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기를 근데 저희 되게 좋아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찬스를 사용해서 저기 영업시간 중에 그래도 대여료를 내고 찍었고 근데 이제 몹시 이제 대신이 나오는 거는 영업이 거의 끝날 때쯤 찍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보조 출연자분들은 이제 약간 어떻게 어떤 거였지 연기 아카데미 다니시는 배우님들 네. 한 분씩 한 분씩 섭외해서 굉장히 영가에 아 그럼 단체로 섭외를 하신 거네요. 네네. 아 영가에 와주셔서 이제 몹신을 세 시간동안 찍었는데 이제 어떻게 찍었냐면 어 풀샵만 씬별로 다 찍어놓고 음 그분들이 다 가시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 그 때 씬의 타이트 씬들은 따로 찍은 거죠. 그니까 한 번에 한 씬에 다 찍은 게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아 붙을까? 붙겠지? 붙을까? 이 생각을 계속 그게 몇 회차였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하루에 그분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를 찍고 하루 동안 찍은 건가요? 극장 씬을?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보조 출연 40명 정도가 나오는 씬이 대략 5 씬 정도가 있다. 와 다면 그러면 그 다섯 씬에 풀샵만 찍는 거죠. 그니까 1 컷을 그니까 1 씬에 1 컷 2 씬에 1 컷 3 씬에 1 컷만 찍고 그러고서는 몇 회차에 걸쳐서 한 3, 4회차에 걸쳐서 나머지 타이트샷을 음 그래서 이제 타이트샷에서 지나가는 뒷 사람들은 다 저희 스텝 음 네 안 나오는 스텝이 없고 심지어 결국에는 저도 출연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했죠? 그 그땐 제가 단발머리여가지고 네 그 이제 안경남 이제 어머네 감독님이랑 설전해 버릴때 뒤에서 아 언제 끝나 이러고 있는 관객 중의 하나가 저였어요. 되게 앳됐더라고요. 맨날 그런 식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그때도 뭐 저는 두 감독님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영화 촬영이라는 거는 항상 업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아 업을까? 업고 싶다. 난 뭔가 업고 싶단 말하는데 업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이 영화 중단하지? 이 마음과의 싸움이라고 잘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지부지하고 힘드니까. 왜 두 분 다 양쪽 다 그 반응이 있으셨어요? 할 말이 있으신가요? 이게 그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만드는 사람 한 번쯤 찍어보셨다면 저 아까 이거 보면서 전 스케일이 거의 백두산 해운대 세공열차에 앞으로 그런 거 받아들였어. 40명 이상 나온다는 거로 저는 비겁해가지고 두 명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영향군이잖아요. 되게 그 대단하다는 걸 근데 저는 제가 단편의 미학이 담긴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세 명의 메인이 나와서 진득하게 끌어가는 게 진정한 단편영화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이제 줄 글들인건데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태프들한테 이걸 잘 말해서 빨리 엎을까 이 고민과 애초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첫 첫 그 욕망이 들었던 게 영화관이 잘 안 구해질 때 였던 것 같아요. 너무 찍기 싫으니까 막 조금 울먹이면서 아 안 찍을 해 막 영화관 어떻게 구해 막 근데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구해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구했고 네 보조 출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놀랍네요. 네 네 어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어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나요? 여러분 아니 제가 생통받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세 분 겨울하면 추천하고 싶은 영화 없어요? 어 여유서부터 할까 네 좋아요. 하하하 겨울 겨울 겨울하면 서울은 저는 이 영화 조금 연관돼서 얘기하자면 영화 네브레스카를 추천합니다. 네 어쨌든 그것은 정말 황 황무지 같은 곳을 돌아다니는 조금 조금 서글프고 좀 좀 선선한 로드무비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영화의 좀 큰 레퍼런스 영화이기도 했고 뭐 장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렇기도 하고 이제 분명히 그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없는 흑백 영화인데 보면 저는 네브레스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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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네브레스카가 반영화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 제가 당연한 영화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지 않는게 러브레터가 또 재개봉을 할 것 같거든요 하하하하 올해도 분명히 하겠죠? 네 재개봉할 때마다 보러 가도 좋지 않나 영화는 네 왜냐면 저 저도 이제 러브레터를 이제 컴퓨터로 보고 러브레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도 재개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아 이거는 아 다르다 경험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큰 스크린으로 보는게 정성일 평론가님이 영화의 주적은 핸드폰이라고 말씀하셨던게 이해가 되면서 어쨌든 재개봉하면 또 부족했지만 또 보러가시는걸 추천합니다 네 12월 8월 했다고 아 역시 혹시 어디에요? 시즈볼라고 장소로는 모르겠고 재개봉이라고 말했대 재개봉? 이제 의무신에 말해서 문자 하하하하 느낌이 네 저는 두 작품이 떠오르는데 그 첫번째 작품은 윤희에게라는 작품이 원래는 저 러브레터가 원래 1팩이었다면 진짜 좋아했는데 윤희에게라는 작품을 이제 극장에서 한번 보고 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도 겨울에 1번 배경이 나오는 영화에 보신 분들도 시겠지만 되게 와 이 그걸 보고 와 이 감독님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데인가 일면식도 없어요 잘 모르는데 참 좋으신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참 따뜻하고 한 명 한 명이 참 애정어린 시선으로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영화 라고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이것도 뻔하지만 작년에인가 한번 그냥 심심해서 나홀로 지배를 모처럼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냥 아 이렇게 일천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영화에는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을 커서 봐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게 원투 모두 흥행이 있었죠 네 맞아요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참고로 너부터 이번에 마지막 재개봉이라고 하네요 아 진짜 마지막일까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이라 한 번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아 그럼 이번엔 무조건 가서 극장에서 봐야겠다 그래도 너무 어릴 때 봤던 기억만 있어서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시는 마지막 재개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상영을 해서 관객분들을 만난다는 게 또 이런 어떤 배급사의 어떤 행사 아니면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이제 영화라는 게 영화제 이후에 장편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 이후에 OTT 그런 포맨 빼고는 공동체 상영에서 신청해야 볼 수 있고 보통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스크린은 상영을 하고 관객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제 만났는데 그런 떨림도 여전히 있으세요? 내용을 어떻게 볼까? 오래전에 만들었어도 그런 떨림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마무리일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상영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에 대한 마음이 부고 네 우선은 너무 떨려고요 오랜만에 상영이지만 되게 또 여전히 제가 예정하는 작품 중 하나여서 선보이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참 재미있게 시간이 아깝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뒤에서 봤었는데요 아까 그러고 특히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맞아요 오늘 너무 추워 하필 이런 날씨는 집에도 넥플릭스도 보기 싫은 맞아 맞아 직접 행차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게 저희 저만 즐거운 거 아니죠 하필 하필 저 즐거운데 용승씨만 맥주 초코 좀 마신 거 같아요 하필 저는 좀 즐겁고 하필 저도 좋아요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런 자리에 있는 저한테 어 되게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응 되게 부정적인 초심과 긍정적인 초심 두 가지에 마음에 들게 하필 둘 다 얘기해 주세요 공부마다 긍정적인 초심은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라는 생각과 두 가지 이제 부정적인 초심은 아 나 영화 전 사실 아직도 객관화가 안 됐거든요 물론 두 감독님에 비해서 제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응 네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된다 계속 영화감독 할 수 있을까 응 두 가지 역시 역시 약간 천직이 아닌가 두 가지 생각을 들게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소소한 저의 인생에서의 약간 분기점이 되게끔 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되게 힘들고 우울했는데 영화 찍고 나서 근데 이제 제가 출가인 곳이지만 그 가족들이랑 같이 월드컵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없어도 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행사지만 응 그 행사로 하여금 제가 좀 생기가 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축제란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같이 모여서 무언가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응 내가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을 엄청 심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좀 외로웠나 봐요 많이 외로웠나 봐요 많이 외로웠나 봐요 간편을 찍으시고 조금 쉬시긴 하셨어요? 2주 됐다고 했는데 네네 찍거를 네 그러니까 강제로 저를 바깥으로 끌어오게 한 게 이 행사예요? 네 이 행사가 없었더라면은 전 지금도 계속 치과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정말 귀하고 내가 이제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겠다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트럴파크에서 되게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저희를 끌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공간 대여해주신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나만 존다 저도 이 5년 전에 찍었던 작품이고 지금까지 뭐 나름 이제 뭐 상업작품도 입봉을 하고 또 또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쓰면서 아 난 정말 쓸모가 있을까 정말 내가 쓰는 이야기들이 쓸모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기기간 참 어렵잖아요 작업을 하는 그 과정들이 그래서 뭔가를 증명해 보여야겠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졌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의 진심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위로도 많이 얻었고 이 지금 내가 썩고 있는 진심도 5년 지나 10년 지나 다시 보아도 볼만할 수 있겠다 이런 진짜 큰 위로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냥 단순한 상영애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제가 느끼는 좋은 에너지나 기분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같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네요 마무릴 지 안 했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제가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이 멘트를 해야지 했다가 이게 삭제가 된거죠 왜 삭제가 됐지 그러니까 맥주를 조금 마셔도 그렇구나 라는 분이 황당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멘트를 까먹었는데 멘트를 까먹었는데 네 그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감독님 진화 배우님 포함해서 최근에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도 좋고 아니면 상업영화도 상관없는데 보시면서 어떤 배우의 연기가 눈에 확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작품 자체가 뒤통수를 칠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작품이나 연기가 있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 아 저는요 그 이번에 저희 차경님이랑 시네마특에서 부산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영화를 부산에서 다섯 편에서 여섯 편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너무 거장이었는데 그 그 이냐리투 감독님의 신작을 극장에서 봤어요 부산에서 근데 그 영화가 오프닝부터 와 이것이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게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나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거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서 보시길 너무 추천드리고요 네 제목은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태기 라고 해서 제목은 외우기 어려우면 바르도만 치시면 쭉 나옵니다 저는 이 작품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갑자기 그러니까 떠오르는 떠오르는 게 올해 되게 충격적으로 재밌게 본 게 같은 속을 쓰는 여자였습니다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네 그게 만들고 영화제에 공개된 건 상대한 부터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되게 반가웠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네 그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어머니로 나오셨던 배우분이 주연으로 나온 또 어머니로? 네네 거기서는 딸들과 좀 더 본격적으로 싸우죠 그 에브리 에브리데이 그 영화 있잖아요 요즘 가장 저는 그것만큼 우주의 충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영화가 그 정도로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끝까지 가는 되게 어 되게 진짜 불조절 같은 영화라고 저는 느껴가지고 어 되게 생각적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즐거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전 진짜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올해 본 것 중에 NO 을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너무 안 보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저는 이제는 조던 피위를 엄청 거장에 관여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NOB을 보고 그리고 NOB에서 나온 이제 이제 그 남자 배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니엘 어쩌고 아 갈루야 네 다니엘 갈루야였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연기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 갈루야 같은 경우에는 시선 처리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미니멀한 연기여서 굉장히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 조던 피위를 같은 경우에는 아 되게 부러웠어요 그냥 이거를 찍고 있는 감독 자체도 즐기는 게 느껴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진짜 큰 재미들이 여러 가지 재미들이 많아서 노브를 꼭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기회가 생기면 네 노브를 진짜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올해 갔던 것들 주인은 사랑할 때는 누구나 최악이 된다 사랑할 때는 누구나 너무 좋게 봤었어서 그걸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 김시대 극장 가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이었고 TV에서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볼 수 있는 종류가 생겼으니까 보시면 되게 좀 우리의 좀 정서가 좀 넓혀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추천드립니다 본 영화도 있고 봐야 될 영화도 있는데 어 이런 추천은 참 설레는 것 같아요 아직 노브를 안 봤는데 오늘 가서 보려고요 아 저도요 네 혹시 또 이야기 들려주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 음 오늘 이제 세 분의 작품 저도 예전에 봤던 작품도 있고 이번 상영회를 통해서 처음 본 작품도 있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서 어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공통점도 많이 발견했고 어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어 감독님들 아까 뭐 마지막 소감을 묻긴 했지만 혹시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작품을 보면서 더 관심이 막 생겨서 응원을 마구마구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뭐 그 자랑 좀 해주세요 각자 네 그 저도 지금은 조심스럽게 이제 장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뭐 만약에 기회가 돼서 뭐 뭐 오티티가 되게 극장이 됐든 이제 이제 어떠한 경우로든 이제 관객님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만드는 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연말인데 저도 오랜만에 또 이제 또 외원님들 손님들 만나갖고 되게 되게 재밌었고 그러니까 되게 사실 꼭지가 상영을 그래도 이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오랜만이지만 되게 듣겠고 그러고 다시 한번 함께해 준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현수 감독님 아 저는 근데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 제 제 지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게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촬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는 또 독서공방에서 홀로 일단은 그 1차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도 되게 어 되게 감사한 기회로 이게 독립 장편을 찍게 된 건데 징징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징징되게 되네요 그럼요 또 징징될 때도 해야 되는 그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하늘에 하늘에 신이 있다면 이 영화가 부사이즈 후반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다들 좀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크리스마스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 영화를 끝마치고 나는 그때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영화를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요 아무튼 진짜 두 감독님도 너무 존경하고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하실 수 있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완성 네 저도 뭐 언제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신이 계신다면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가 제법 근사하게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이 너무 빡세지만은 않았으면 건강도 챙기고 좀 사람도 챙기고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계속 작업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들 응원 제발 부탁드려요 네 네 영화 만들자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안에 즐거움이 분명 있습니다 연출자들이 어느 정도 작품을 만들고 나면 꼭 종교를 갔거나 점을 보러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해되고요 어쨌든 본인만의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계속 꾸준히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어 센트럴파크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공간 마련해 주신 익명의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